예 오늘은 어제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전쟁을 원래 처음 한번 해봤는데 원래 처음 전쟁하면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잠깐 택배 작업하고 쉬어놔서 다른 작업하기 어려워 그래서 전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전쟁이 참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도 되겠는데 저희 나무들은 굳이 전쟁이보다 따돈다는 개념 그리고 특히 골드 같은 경우는 가지가 많이 없으니까 가지를 아껴야 되고 회속 많은 가지를 유지 발생시켜야 되고 그런 조금 일반 전쟁하고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쟤나무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누가 말할 수는 없겠죠 단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 차이겠죠 두나무 한번 해볼게 왼쪽 나무는 조금 수세가 약하고 오른쪽 나무는 좀 쎕니다 아 센데 아 이제 고민을 해야될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가지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밑에 부분이 발달이 좀 덜 되네 뭐 안보내도 이쪽에 양물이 많이 쏠리면은 밑에 쪽에 발달이 안되겠죠 하여튼 쎄고 약하고 자 골드는 키를 안 키우는게 목적입니다 안 키우는게 목적 키우지 말자 이게 목적인데 그래도 상부는 좀 들어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부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위에 부터 연장지를 교체할게요 약한 놈 약한 놈 이렇게 바꿀께요 자 이 측지는 너무 굵습니다 두개는 안됩니다 반대는 꽃눈이 아닙니다 꽃눈이 아니고 사과는 이렇게 담아될까로 성분은 자 이건 가려진데도 이거는 달아도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이 골드가 무조건 바다를 보고 달려야 돼 사과 되는게 그래야 열과가 안 생깁니다 자 따듬는다 생각으로 또 내년에 예비지도 만드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두개 이건 뭐 세개를 달아도 처리만 될 것 같고 이건 등으로 생각 안됩니다 이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결과지가 세개가 있어서 하.. 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이거는 조금 뭐라야되나 접어 들어가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많이 자르시면 안돼요 좀 적게 자르다가 나중에 보고 원래 전쟁이 처음하면 일주일 동안은 잘 안됩니다 숙달이 안되서 숙달이 안되서 좀 숙달되고 나면은 새로 따둡니다 한번 자르면 붙이지를 못하잖아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약간 멀어지면 접어 들어간다는 개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꽃도 접어 들어가고 골드는 일소가 심하게 약간 복잡한 듯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꽃다른 제가 건너편에는 건너가 살거야 여기 살거야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접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접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도 자 보실까요 한둘사관은 세 개마다 알겠습니다 세 개 네 여기는 이 나무들을 한 60개 정도 잠깐 생각합니다 자 옆에 이런거는 많이 다듬을게 없어요 뭐 자 밑에 자 꽃이 많이 피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꽃을 따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건 남쪽이라서 여기 위로 선거 말고 이것도 위로 선거는 안됩니다 이 꽃이 많이 피는 나무들은 명이 짧습니다 원래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꽃을 최소한필용으로 놓고 음 여긴 안되겠네 이것도 안됩니다 아예 전장할때 정리를 해주는게 나을것 같네요 일을 좀 줄인다 아 제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 오른쪽 나무 허허허허허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좀 들어간다 동그로선거 안됩니다 이것도 안됩니다 세로나무 다행이고 안나와도 어째서 없고 아이고 저는 멀어서 건너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가 달리면은 쳐지는 행태로 이렇게 결과적인게 났습니다 꽃이 너무 많이 핀다 골드도 골드도 잎수가 많은 골드 나무들이 사가는 맛있습니다 자 위에서 하는거 이거 한번 댔지않아 싶습니다 내려가 볼께요 어버카야 오른쪽 상부 사가는 되라 하나 둘 셋 넷 사물 불러지겠는데 하여튼 골드는 바닥을 쳐지는거 해야지 위로 선거는 다 열과가 많습니다. 소화를 못합니다. 괜히 그런거 다루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꽃이 많다. 꽃을 줄여준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콜드 꽃을 펴면 꽃다다 지칩니다. 그래서 농사가 진짜 힘든 나무들이에요. 연장지 개념이라서 사과를 안달겠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가 지금 제가 고민입니다. 위에 걸 드러낼까 밑에 걸 드러낼까. 하나는 정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걸 드러낼까 이걸 드러낼까 으 자르면 못 붙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접어 해볼까요 그냥 과대지인데 다 자르기는 아깝고 해서 한번 접어들어 볼게요 접고 끝까지는 안되겠죠 이렇게 다듬고 자 밑에도 끝까지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되게 하나 두개 정도 두개 정도 이렇게 이렇게 돌려볼게요 재나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전쟁을 할 때 2차 생략을 안하게 합니다 2차 생략을 최대한 안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감점 정리해야 됐네요 여기도 두개는 안됩니다 두개는 안되고 한거 안되고 으 으PO 자 이거는 밑에 사과를 달라고 연장기를 주고 여기는 밑에는 좀 사과가 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젓가락하겠습니다 끝에 닮으면 안됩니다 좀 따돕 un多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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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아 여기로 인자 그까진 안될 것 같고 예 아 따도 뭐야 되지 않나 싶고 으 뭐 나와도 여기는 공간은 있네 됐네 돌아볼 거야 어 이럼도 일어서면 안되고 뭐 한 일주일 하고 나면 좀 잘됩니다 첨엔 잘 안되고 여기가 좀 복잡네 복잡해서 아 사과 좋은게 많네 그런데 으 으 아 축지가 좀 고민입니다 좀 접어 들어가고 으 으 으 안되고 예 사과가 좋아서 일단 따둬 볼게 으 으 으 꽃이 안좋았어 으 이것도 길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좀 정리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너무 길어서 좀 접어 들어갈게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는 관리하려고 합니다 좀 나온 것들 좀 미래였고 안 나온 것도 땡기 내고 이런식으로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연회를 달아 봐야 됩니다 그 품질을 봐야 전쟁을 잘 했니 못했니 할 수 있고 아 여기 또 어딘가 즉 아 아 그렇게 잘 달지 말고 용량기 리 어 이게 상부 개념이 와서 하고 어쩌고 들어갈게 이렇게 낫지 안나 싶고 네 뭐 3개처 아.. 옆에는 안했습니다. 옆나무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 어렵네. 재나무지만 어렵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약간 과제를 많이 놔두고 한 번 전정을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좀 숙달이 되면 새로워서 보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실수를 최소한 며칠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긴데 얘도 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생각은 안 된다. 아.. 여기는 사다리를 가져와야 되네.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상부에 몰아 왔습니다. 자, 이를 줄인다. 꽃이 너무 많다. 지금 재나무는 가지가 굉장히 많을 편이에요. 갱싱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애비지겜도 많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이건 밀어서서 안 될 것 같고 이래 막겠습니다. 막고 볼까요? 뭐 이 정도 하면 안 될까 싶은데 글쎄 좋은 결과지가 많아가지고 아깝네요. 일단은 오늘 적게 하겠습니다. 많이 놔두고 많이 놔두고 놔두고 자, 여기도 가지가 위에를 정리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좀 많이 놔두고 많이 놔두고 여기도 좀 잡아두고 여기도 좀 잡아두고 연장지를 한번 켜보고 여기도 좀 잡아두고 연장지를 한번 켜보고 예 자, 여기도 이제 깁니다. 길어서 이렇게 막아였고 위에도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좀 좀 나와서 좀 여기 앉는 끝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만 달게 두개는 안됩니다. 가데진데도 하나 달아도 안될까 싶습니다. 꽃마른데 내내 꽃달게 어마어마한데요 아, 왼쪽은 안 했나 봅니다. 자, 한 놈도 한번 볼게요. 아, 왼쪽은 안 했나 봅니다. 자, 한 놈도 한번 볼게요.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내내 살아먹고 빠져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옆에 건 안 있는데 이렇게 막고 저는 아름답게 아, 일단 아래 나무라 손 안 댈기 이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아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만은 여기만 더 일어선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이게 완전 불꽃처럼 크기 때문에 꽃이 많이 피면 나무가 수색 확 떨어집니다 여기는 저쪽에서 안아가고 연장제로 나가기 힘을 살리기 골격기 두나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제가 하면은 새로 영상 찍어서 올려보내드릴께요 두나무 공간도 들어가고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제식사정차 골랐습니다